CJU 테드 오늘 테드 강연을 맡게 된 교양학부 김연균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주어진다면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진짜 내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상상력으로 인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죠.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영화로 반지의 재앙, 상부작까지 이루어졌던 반지의 재앙과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반지의 재앙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반지의 재앙에서 나오는 절대 반지라고 일컬어지는 반지는 사실상 악의 상징으로서 나오죠. 그런데 그 절대 반지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절대 반지는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긴 이야기가 전개되었지만 거기서 제가 읽은 메시지는 결국 그 절대 반지가 사람의 탐욕을 불러일으켜서 결국 그 자신도 파멸하게 만들고 결국 세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지를 파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지를 파괴하기까지의 여러 여정이 거기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브루스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는 보면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되는 일도 없고 불만으로만 가득 찬 주인공이 등장하죠. 이제 그런 주인공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나타나서 신의 그런 전능한 힘을 부여합니다. 네가 한 번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이 힘을 사용해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전능한 힘을 부여하게 됐죠. 그래갖고 이 주인공은 그 힘을 처음에는 바로 이제 말 그대로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까지 저지르게 되냐 하면 자기의 어떤 부인과의 어떤 로맨틱한 사랑을 위해서 달을 갖다가 지구 가까이 끌어오게 되는 그런 일까지 벌입니다. 영화에서나 가능한 일이겠죠.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자기는 로맨틱한 사랑을 즐기지만 결국은 그 달이 지구 가까이 오게 됨으로 해서 물난리가 나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이런 반지 절대적인 힘을 주는 이런 반지에 관한 얘기 혹은 또 절대적인 힘이 부여됐을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이제 이러한 그 영화의 주제를 생각해보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야기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플라톤의 작품에 나옵니다. 이제 플라톤의 그 작품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작품으로 국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제 국가는 굉장히 긴 책인데요. 보통 10권으로 10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가 그 2권에 보면 이제 기계스의 반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지의 제왕 이런 얘기에 어떻게 보면 모티브를 제공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걸 뭐 확인은 안 해봤지만 내용을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상상력의 원천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를 좀 더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볼까 합니다. 이제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스는 이제 목동의 이름인데요. 이 기계스라고 하는 목동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스가 살던 곳에 어느 날 엄청난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서 기계스가 땅이 갈라져서 이제 그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니까 이제 죽지 않고 지하세계로 내려가게 되죠. 그런데 지하세계로 내려가서 그는 여러 놀라운 것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 기계스의 눈에 띄었던 것은 청동으로 된 말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청동으로 된 말을 자세히 보니까 문이 자그마한 문이 달려있어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문 안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시체가 놓여있는데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은 시체가 놓여있었는데 그 손에 반지를 하나 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계스는 그 반지를 빼갖고 우여곡절 끝에 지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반지를 갖게 됐는데 이 기계스는 그 반지를 끼고 생활하다가 이제 어느 날 목동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어울려서 얘기도 하고 지내다가 있는데 갑자기 주변 친구들이 기계스가 갑자기 어디 갔느냐 보이지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 수근거리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계스는 반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즉 반지를 갖다가 자신의 안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고 또 바깥으로 돌리면 다시 나타나게 된다는 요술 반지임을 알게 돼요.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주는 반지죠. 그 반지의 제왕에서도 그 반지가 절대 반지가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투명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모티브가 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계스는 우리도 같이 생각해볼 만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야 이제 이런 반지가 나에게 있으니 나는 이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여자하고는 누구랑도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비와 간통을 하고 왕을 살해한 다음에 왕국을 장악했다는 이야기가 기계스의 반지 이야기입니다. 결국 기계스의 반지는 결국 제멋대로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고 신과도 같은 절대적인 힘을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반지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반지 이야기가 등장했는가 이 이야기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국가에서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 나오는데요. 그 국가라는 작품에서 대화를 이끄는 사람은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상대자들이 이제 여러 명 나오는데 그중에 한 사람이 글라우콘이라는 대화자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글라우콘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런 반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자. 그래서 하나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끼고 다른 하나는 세상 사람들이 비도덕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었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결과는 어떨 것인가. 그랬을 때 글라우콘은 어떤 입장을 대변하냐 하면 그 결과는 같을 것이다. 즉 도덕적으로 올바른 사람이든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든 둘 다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그 반지의 힘을 사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이 글라우콘의 주장입니다. 사실상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 있는 주장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은 사실상 두 가지 점을 전제합니다. 우선 첫째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이 이기심을 최대한 충족시킬 때 인간은 행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그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신성불가침하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도덕은 실상은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서 필요해서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도덕의 절대성 그런 것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밑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인재의 주장은 굉장히 근본적인 주장인데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보통 철학에서 도덕 철학의 영역에서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평가합니다. 어떤 문제냐. 우리가 풀어서 얘기하면 만약에 들키지만 않는다면 내가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도덕을 무시하고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보통 왜 나는 도덕적이어야 하는가 라는 물음으로 제시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기적인 욕망과 도덕이 충돌할 경우에 내가 도덕을 선택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뭐 이러한 문제를 실상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마주치게 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하는 것, 컨닝을 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예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부정행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나에게 좋은 학점이 딸 수도 있고 굉장히 큰 이익이 올 수 있다. 들키면 재수없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들키지만 않으면 내가 그 도덕적인 행위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런 도덕적으로 행위하는 사람, 이른바 그런 사람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가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제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은 크게 제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주장은 이기적인 욕망과 도덕이 충돌할 때 도덕을 선택할 이유는 사실상 없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게 바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글라우콘이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른바 보상과 처벌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 사람의 주장을 반박하려고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나쁜 일을 저지르면 너 벌받아 이런 식의 접근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착한 일하고 도덕적인 행위는 결국 보상을 받을 거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천벌이라든지 아니면 사후세계의 나중에 심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반드시 그런 벌을 받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나쁜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의 접근은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천벌이나 사후심판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신의 존재가 증명돼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상 예태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이성적으로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사후세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천벌을 운이해 갖고는 도대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냐. 양심이 어떤 내적인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나쁜 일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상은 그 양심을 버린 사람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상당히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보상과 처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갖고 접근하는 것은 그런데 실상 더 큰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어떤 문제냐 하면 도덕적 행위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런 예를 하나 생각해 보시죠. 내가 어떤 기업인을 아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악착하지 돈을 벌면서 나쁜 일도 많이 했습니다. 월급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그러던 사람인데 어느 날 내가 신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기사가 났어요. 내가 그 기사를 보고서 이 사람이 결국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그렇게 악착같이 비난을 받아서까지 그렇게 돈을 모았구나. 그래서 내가 참 잘못 생각했구나. 나는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좀 시간 지나면서 들리는 얘기가 그 기업가가 그렇게 사회에 돈을 환원한 이유는 그것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압력 때문에 만약에 사회에 환원을 환원하지 않는다면 처벌하겠다. 너희 여태까지 잘못된 일에 대해 처벌하겠다라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한 것이 알려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사회의 환원 행위를 갖다가 도덕적으로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으로 칭찬하지 않겠죠. 즉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처벌과 보상과 처벌이라는 개념 틀로는 이런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답으로서는 플라톤의 어떤 관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을 우리 자신을 해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4대전 플라톤의 근본적인 대답의 방향이었습니다. 즉 인간에게는 육체적으로 좋은 상태가 있듯이 영혼에게도 좋은 상태가 있고 바로 우리의 영혼의 좋은 상태를 해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러 가지 사회상 욕망이 있지만 인간이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욕망 또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것만을 추구해 갖고는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좋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플라톤은 이것을 에로스라고 했어요. 에로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히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성적인 욕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좁에 대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그런 좁에 대한 갈망 속에서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해가는 삶을 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절대적인 힘이 주어졌다고 해서 그 힘을 제멋대로 말 그대로 물질적인 욕망 아니면 육체적인 쾌락 이런 것을 갖다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그 힘을 쓴다고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